아 유난히 멜론을 좋아하던 그는 8월 둘째 주 일요일을 멜론의 날로 지져 국민 모두가 멜론을 먹게 했고 스스로를 시인이라 칭할 정도로 시 쓰는 걸 좋아한 나머지 이 뿐만 아니라 투르크메니스탄, 저의 아름다운 작품을 감사드립니다. 아름다운 멜론과 오리엔틀 멜론입니다. 이름은 멜론입니다. 아무 때나 정규방송을 중단시키고 TV에 등장, 자작시를 낭독하곤 했다. 심지어 지구온난화로 갈 곳을 잃은 펭귄을 보호해야 한다며 사막에 펭귄동물원을 지으라거나 40도에 육박하는 한여름에 얼음궁전을 지으라고 하는 등 황당한 명령을 수시로 내리기도 했는데 무엇보다 그는 사소한 이유로 많은 것을 금지시켰다. 자신이 금연을 할 수밖에 없게 되자 아예 법으로 흡연 금지. 외국에서 돈을 쓰면 안 된다며 유학파들을 해고하고 추방시키다 아예 유학 금지. 취하에 낀다며 해바라기 씨 섭취 금지. 그 밖에서. 그 밖에서. 그 밖에서. 그 밖에서. 그 밖에서. 왜 앵커들이 메이크업을 입혀야 돼. 그 밖에서. 그 밖에서. 자신을 칭송하는 글을 낭독하던 어느 여학생이 금리가 거슬린다며 금리 자체를 금지시킨 것이었다. 더 나아가 지방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는다며 지방 도서관 폐쇄. 의료비를 줄여야 한다며 지방 병원까지 모조리 폐쇄시킨 그는. 다음과 같은 황당무기한 말까지 남기기도 했는데. 때문에 사파루 무라트는 비록 사람을 대량 학살하는 등의 악행까지는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최고의 독재자로 손꼽히게 된다. 이에 그는 보통의 독재자들이 그라트. 대통령공에서 삼엄한 경비 속에 지냈다고 하는데.